안녕하세요. 인사이드 에디션의 한의경입니다. 이 제품은 인사이드 에디션의 아이코닉 오토파워 거치대입니다. 거치대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만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간단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때 이렇게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죠. 이 때문에 무선 충전보다는 유선 충전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. 유선이 무선보다는 3배 이상 더 충전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. 이 때문에 이런 거치대가 필요한 것이죠. 인사이드 에디션은 거치대를 개발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. 소리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모토를 통해서 양쪽 팔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잡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편이죠. 본 제품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300번 정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. 하루에 10번 정도만 열고 닫는다고 해도 한 달 정도는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. 또한 이렇게 LED를 통해서 충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인사이드 에디션의 트루파워 시리즈를 이용하면 더욱더 빠르게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도 인사이드 에디션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지금까지 인사이드 에디션의 아이코닉 오토파워 거치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